정도만 다를 뿐이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문제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을 어떻게 다루고 잘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나온 의학서로는 전무후무하게 백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를 지필하신 화타 김연길 선생이 전하는 치유철학과 사례들을 담은 책인데요 의학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책을 내므로써 또 하나의 정보를 더하기보다는 환자가 스스로 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환자를 진정으로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450페이지 가량의 두터운 책에는 한의사로서 홍천 방태산에서의 16년과 도시에서의 30여 년 동안의 여러 병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질병별로 분류하여 담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길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실 분들이 눈에 선해서 산 증인들의 이야기를 가급적 많이 담고 싶었습니다 사례별로 조금씩 처방이 다르지만 세 가지만큼은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첫째, 많이 움직여라 걷든 뛰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움직여야 한다는 것 둘째, 피를 맑게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다른 곳에서는 잘 소개하지 않았던 화타식 숭룡이라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음식에는 발암물질이 섞여 있다는 기존 상식과는 약간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을 태워서 나오는 탄소가 몸에 불순물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건데요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영상에 담겨 있으니 함께 들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 이 부분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먼저 그 부분만 듣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가짐이죠 움직이는 것과 마음가짐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출장식 호흡과 명상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전반부에는 수십 년간 한약업사로서 배웠던 것들 즉, 사례에서 빈번하게 등장할 처방 정보들 중반부는 낫지 않는 병은 없다 를 뒷받침해줄 질병별 극복 사례들 후반부는 화타 김연길 선생의 죽음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아, 그리고 처방 시 한약들이 종종 언급되는데요 낭독을 위한 사례선별 시 한약처방 위주의 이야기들은 가급적 제외시켰습니다 그럼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 함께 들어보실까요? 세상에는 아픈 사람도 없고 아프지 않은 사람도 없다 건강을 위한 나의 제어는 매우 단순하다 움직이라는 것이다 걷든 뛰든 아프지 않은 사람도 아픈 사람도 움직여야 한다 나는 환자들에게 걷고 또 걸으라고 권한다 걷다 보면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유럽의 성지 파티마나 루르드에는 불치병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말기암에 걸려 병원에서 시안부 선고를 받은 이들이 몇 달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일이 허다하다 걷고 또 걸으면서 겸손을 배운 덕분이다 두 번째 제어는 피를 맑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를 맑게 하려면 운동과 함께 좋은 물을 마셔야 한다 커피 정도로 까맣게 탄 숭룡을 매일 마시면 피가 맑아진다 숭룡 속 탄소 성분이 혈액 안에 있는 과잉 영양소와 좋지 않은 부유물을 흡착해서 내보내기 때문이다 예전에 장독에 장을 띄우면서 숯을 함께 넣은 원리와 같다 최근에는 서양인들도 몸속 독성 물질을 흡수 처리하기 위해 코코넛 껍질을 태워서 만든 차콜 캡슐을 복용하기도 한다 피를 맑게 하려면 아무래도 채식 위주의 식단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채식의 우수성을 증명해준다 다만 특정한 식단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각자의 성향과 형편에 맞춰 식단을 짤 것을 권한다 정도만 다를 뿐이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람의 몸은 각종 병균과 공존하며 질병을 이겨내면서 살아간다 문제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을 어떻게 다루고 잘 이겨내느냐는 것이다 혈압 혈당이 높다면 혈압과 혈당을 끌어올린 생활습관과 식습관 마음가짐을 바꿔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조절하면 된다 암에 걸렸어도 암세포가 늘어나지 않고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사는 데 지장 없으면 된다 그런 사람은 환자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다 병에 걸려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내가 지난 40여 년간 만난 환자들이 그 산 증인이다 그들이 병을 이겨내거나 병과 함께 공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니다 병을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많이 걷고 바르게 물을 마시고 바르게 숨을 쉬는 등 병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생활습관을 일상에서 실천했을 뿐이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병을 이겨내고 다스린 것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만 잃지 않는다면 병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당신도 잘 살 수 있다 숭룡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지금 내가 운영하는 한약방 가까이에 국립암센터가 있다 간혹 항암제를 맞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을 삼키지 못하거나 삼킨다 해도 즉시 토하는 바람에 치료가 중단되고 결국 죽는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된 환자들이 나를 찾아온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고 휠체어를 탄 채로 온다 이들은 물이라도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시다가 죽는 게 소원이다 이들에게 비방을 처방해주면 며칠 후에는 정장을 하고 웃으면서 걸어서 등장한다 비방은 무엇일까? 바로 시커먼 숭룡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누룽지를 태운 밥이 소화에는 더 좋다 태운 밥을 그냥 먹기보다는 밥을 끓여 건더기는 버리고 국물만 먹는다 라고 적혀 있다 항암제는 우리 몸에는 핵폭탄이나 다름없다 특히 몸속에 독소가 꽉 차게 된다 이 독소를 없애는 게 급선무다 해독에 가장 좋은 게 카본 블랙이 주재료인 시커먼 숭룡이다 카본 블랙은 몸속의 불순물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시커먼 숭룡을 마시면 몸속 불순물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빼내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현대인에게 제일 무서운 병은 암과 중풍이다 이 병들은 다 혈관이 지저분해서 생긴다 혈관의 길이는 1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길이다 검은색 숭룡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항암치료를 받다 기력이 없는 사람은 음식은커녕 물도 넘기기 어렵다 이때 화타식 숭룡을 마시면 기력이 돌아오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모든 약의 으뜸은 산삼이나 녹용 사양 따위가 아니라 진창미와 복룡 간의 장점이 어우러진 화타식 숭룡이다 왜 누룽지를 80에서 90%만 태울까 100% 태우면 탄소가 되고 만다 80에서 90%쯤 태워야 곡물의 속껍질과 씨 눈이 남아 있다 간혹 태운 음식은 암의 원인이라고 여겨서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태우면 몸에 해롭다 그러나 식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태운 것은 전혀 해롭지 않다 태운 곡식 이야기는 성경에도 나온다 곡물을 보관하기 어렵던 시절에는 태워서 가지고 다녔다 원리주의자인 안식교인들은 볶은 곡식을 먹고 상처가 나면 이 곡식을 태워 환부에 발랐다 태운 곡식을 피부에 바르는 연고처럼 사용한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현미가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럴 때는 백미를 써야 한다 백미도 현미와 마찬가지로 오래 묵은 진창미를 써야 한다 진창미를 최소한 절반 이상 넣어야 한다 진창미란 창고에 들어있는 묵은쌀을 말한다 동의보감에서는 진창미가 비장을 돕고 갈증 정서불안 이지를 다스린다고 했다 조선시대의 실록을 보면 임금들은 식후에 산삼차보다 숭룡을 더 좋아했다 예전에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면 약간 색이 바랜 밥이 나왔다 이 밥을 먹은 군인들은 소화불량이 없었다 사회에서 소화를 잘못해 애먹던 청년들도 군대에서는 훨씬 많은 양을 먹고도 소화를 잘 시켰다 바로 진창미로 지은 밥이다 요즘에도 우리나라의 양곡창고에는 진창미가 넘친다 한마디로 숭룡은 최고의 천연항생제다 인공항생제는 세균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지만 천연항생제는 인체의 미생물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못된 세균을 죽이고 면역력을 키운다 약보 불효식보라는 말이 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질병 치료의 첫 단계는 올바른 음식이고 그 음식의 핵심이 숭룡이다 어느 질병이건 일단 화타식 숭룡을 먹어 몸에 독소를 배출하자 혈관을 청소하자 이것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화타식 숭룡 만들기 1. 귀리, 보리, 밀, 백미를 자기 취향에 맞게 섞어 밥을 짓는다 백미는 진창미가 좋다 되도록 진창미를 80% 이상 넣는다 2. 이 밥을 80에서 90% 태워서 누룽지를 만든다 커피는 보통 60에서 90% 태운다 3. 이 탄 누룽지를 작은 입자로 만든다 4. 그릇에 거름망을 놓고 이 누룽지를 넣는다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낸다 커피처럼 검은 물이 나올 때까지 수차례 우린다 명상과 출장식 호흡 불치병이란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머릿속이 복잡하다 남들은 건강한데 자기만 아프고 남들은 행복한데 자기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분노를 자아낸다 분노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주변의 무수히 많은 분노 유발자를 다 바꿀 수 있을까 아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나를 바꿔야 한다 바꿀 수 없는 상대를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상대를 바꾸겠다면서 기쓰지 말고 나 자신부터 바꾸면 된다 이럴 때 명상을 하면 행복과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뇌 신경물질이 많이 분비된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텅빈 마음 담담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분노나 번뇌 잡념 속에 빠져있는 한 아무리 좋은 건강법이나 양생법도 개밥의 도토리 신세다 그래서 더욱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출장식 호흡이 필요하다 출장식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자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 명상에 잠기거나 참선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번뇌, 분노, 집착, 고민 등 정신적인 장애를 극복하려면 몸을 고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강도 높은 노동이나 운동을 하겠지만 중환자는 힘들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노동이다 특히 머리에 기운이 오르는 상기병을 막으려면 많이 걸어야 한다 중환자는 천천히 걷되 출장식 호흡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호흡수를 헤아리다 보면 고민과 망상 같은 머릿속 잡념을 비울 수 있다 시간이 없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간 앉아서 출장식 호흡을 해도 좋다 명치까지 물에 담그는 반욕이나 무릎까지 담그는 각탕 반욕을 할 때도 마음속으로 출장식 호흡을 하는 게 좋다 호흡은 4걸음을 걷는 동안 즉 4초간 내쉬고 2걸음을 걷는 동안 즉 2초간 들이마신다 들이마실 때는 우주의 모든 기운이 모두 내 몸에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깊게 숨을 쉰다 고혈압 증세가 있다면 5초간 내쉬고 2초간 들이마신다 저혈압이 있다면 3초간 내쉬고 2초간 들이마신다 보통 사람은 4초간 내쉬고 2초간 들이마시는데 숙달되면 8대4, 10대5로 늘릴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로 호흡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으로 호흡하면 공기 중에 있을지도 모를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힘들다 출장식 호흡을 하면 고혈압 환자는 10년 먹던 혈압약도 10일 안에 끊을 수 있다 저혈압 환자는 문제가 더 많다 약이 없다 현대의 약의 사각지대다 멀쩡한 사람이 저혈압 때문에 자다가 죽는 일이 허다하다 하지만 출장식 호흡을 하면 저혈압이 정상혈압으로 바뀐다 최소 하루 1시간 이상 100일은 해야만 효과가 나타난다 신체와 정신이 다 건강해야 진정 건강한 것이다 희망과 용기가 불치병 치료의 시작이다 불치병을 선고받은 환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뉜다 첫째,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계속한다 재벌 총수가 치료받았다고 소문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둘째, 직장을 퇴직하고 외딴 산속이나 바닷가로 가서 요양을 한다 셋째, 휴양하다 죽으나 직장을 다니다 죽으나 죽기는 매일 반이니 그냥 직장에 다닌다 넷째, 평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을 한다 혹시 늦으면 죽어서 못한다는 생각에 평소에 꿈꿨던 것을 서둘러 실천하려고 한다 다섯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한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요양하기만 하면 불치병도 나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 대체로 산속에 있는 환자들은 몸은 산속에 있지만 생각은 도시에서 떠나지 못한다 그러니 마음이 도시에서 생활할 때처럼 바쁘다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한없이 키우게 되는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독소가 되어 몸에 쌓인다 어느 고위 경제관료가 불치병에 걸려 나에게 왔다 그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한국 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와 같은 책들을 읽고 있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산속에 와 제 몸 살릴 궁리는 하지 않고 한국 경제를 살릴 궁리를 하다니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인간이란 게 원래 이렇게 자기 안에 갇혀있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이 사람이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이란 체내에 쌓인 독성물질을 인체의 면역력이 감당하지 못할 때 생긴다 이 상태가 되면 면역기능이 교란을 일으켜 이상세포가 생기고 이 세포가 암세포가 되어 인체의 균형을 깨뜨리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불치병 앞에서 마음이 흔들려 치료를 받으면서도 우왕좌왕하면 암세포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 정신이 나를 먼저 죽인다 죄수가 3일 후 교수형을 받는다는 통고를 받으면 단 3일 만에 검은 머리가 흰머리로 바뀐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충격이 내 몸을 자포자기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 위축되어 운명에 자신을 맡기는 이른바 자포자기 상태가 되면 암세포는 더욱 위세를 떨친다 하지만 누워서만 지낼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암세포는 위축되고 인체의 저항력은 극대화된다 마치 건강한 몸처럼 움직이고 생각하며 정신이 몸을 지배하도록 단련해야 한다 끊임없이 육체를 움직여 쓸데없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선원들은 파도의 높이를 보지 않고 선장의 표정을 살핀다 선장에 의연하면 선원들도 의연하게 태풍에 대처한다 생사가 오가는 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병마와 싸우는 건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다 아무리 중병에 걸렸어도 우리의 마음이 당당하면 몸속 60조 개의 세포도 당당하게 질병에 대처한다 건강하게 살려면 불치병을 이기려면 즐거운 생활이 필수다 나만 즐거워서는 안 되고 나도 즐겁고 남도 즐거워야 한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 어디 특별한 데를 가야 한다는 건 그릇된 생각이다 장소는 별 의미가 없다 산속을 걸어다니든 공장에서 일하든 지하상가에서 물건을 팔든 지하 500미터 탕광에서 일하든 항상 바르고 즐거운 마음만 있으면 된다 물치병은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조절해야 하는 병이다 조절의 핵심은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간경변, 심부전증, 암 등 난치병에 걸린 몸은 비가 오지 않아 바싹 말라버린 겨울숲과 같다 겨울숲은 자그마한 불씨에도 숲 전체가 몽땅 타버리고 만다 불치병에 걸린 인체도 겨울숲처럼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 한 번의 과식, 한 번의 스트레스, 한 번의 과로로 몸이 유리조각처럼 부서진다 그래서 불치병 환자는 몸에 조그마한 빌미라도 주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누구나 몸속에는 대장균이 있듯 암세포도 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4천 개씩 암세포가 생겼다 사라진다 내가 약하면 암세포도 사라지지 않고 세포분열을 해 나를 잡아먹지만 내가 강하면 암세포가 면역력의 힘으로 사라진다 절망과 불안에 쌓여있는 마음이 희망과 용기로 타올라야 한다 희망과 용기는 죽음과 목숨을 건 처절한 싸움 끝에 얻는 것이다 희망과 용기 이것이 불치병 치료의 시작이다 낫지 않는 병은 없다 간경화, 간염, 간암 생명의 불씨는 1% 면역력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씨는 정년을 몇 년 앞두고 3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하여 강화두에 황토집을 짓고 살았다 어느 날 며칠째 식욕이 없고 피로가 심하고 옆구리가 아파 동네 병원에 갔다 의사가 여기저기 만져보고 눌러보고 검사하더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종합병원에서 지루한 정밀검사를 마치자 의사는 간암 말기인데 다른 곳에도 전이 돼서 수술할 수 없으니 항암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병실에 들어갔다 이 박사의 병상 옆에는 40대 환자가 있었다 이 박사와 비슷한 증세로 1년 전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한 달에 두 차례씩 항암치료를 24번이나 받았다고 했다 의사는 3년 동안 항암주사를 72번이나 맞은 환자도 있다고 했다 평소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일 잘하던 그 남자는 1년간 항암치료를 받자 폐인이 되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복수가 심하게 차서 인효제가 듣지 않아 주사기로 복수를 뺐지만 보름이 지나면 다시 차올랐다 이제는 간암을 고치느냐 마느냐는 뒷전이 되고 복수가 차서 얼마나 빨리 죽느냐가 문제가 됐다 그 남자는 숨차고 쉰 목소리로 이 박사에게 말했다 나무에 해충이 있다고 살충제를 뿌리면 벌레만 죽나요 나무도 죽고 땅도 죽어요 아무리 암세포를 죽여도 들불이 지나간 자리에 봄바람이 불면 다시 새순돋듯 암세포가 생기죠 암세포는 해충과 같고 항암주사는 살충제와 같다는 이야기다 이른바 표적 치료제라는 새로운 항암제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는 다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새로운 세포가 생기듯 암세포도 계속 생기는 걸 어떻게 막느냐고 했다 암세포가 생기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남자의 말대로 퇴비를 잘해 땅심을 키우면 해충이 다 죽지는 않더라도 맥을 못 추게 된다 그러니 해충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든 없든 면역력을 키우면 살아가는 데 별 지장이 없다 100% 치명적인 암은 없다 단 1%의 면역력만 남아있으면 그것이 생명의 불씨가 되어 살아날 수 있다 고안함 판정을 받은 미국의 유명한 사이클 선수 렌스 암스트롱은 수술을 여러 차례 하고 항암제와 방사선을 100번 이상 맞고 건강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는 아주 희귀한 사례로 천명이나 만명 가운데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람은 몸버리고 돈 버리고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이 세상과 작별한 뒤다 일장공성 만골고란 말이 있다 한 사람의 장수가 공을 세우려면 만여 명의 병사가 죽어나간다는 뜻이다 암스트롱과 같은 영웅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항암제를 맞다 죽었을까 습관부터 바꿔야 병이 낫는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 IARC는 흡연 15에서 30%와 나쁜 음식물 30%를 암 질병의 2대 원인으로 꼽고 그 다음으로 만성감염 10에서 25%를 꼽았다 유전은 5%로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결국 습관이 95%를 차지했다 이 박사는 퇴원하자마자 서점에 들러 암에 관한 책을 한 보따리 샀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들과 일본에 있는 동생에게 암과 관련된 책을 사서 보내달라고 했다 한 달도 안 돼 미국에서 25권 일본에서 32권이 도착했다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그는 한 달 동안 100권 가까이 되는 책을 읽었다 미국과 일본에서 출판된 이 책들의 저자들은 대부분 의사였다 그들은 수술할 수 없는 말기암 환자들 특히 이 박사처럼 다른 곳으로도 암세포가 전이된 환자들은 항암치료를 받으면 오히려 더 해롭다고 썼다 암세포를 이기려면 생활습관을 고치고 암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면역을 억제하는 일을 삼가고 적극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자연치유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것을 지키는 게 더 큰 스트레스가 될 듯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석가모니가 되고 돈을 많이 벌면 빌게이츠가 된다 라는 말처럼 공허했다 이 박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죽을 가구로 걷다 보면 절반은 산다 라는 구절이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냥 걸으면 안 되고 출장식 호흡을 하면서 걸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출장식 행선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호흡은 단순히 코와 폐로 하는 게 아니며 세포, 세포 내 소기관, 분자와 관련이 있다 DNA가 나쁜 정보를 받으면 이에 영향을 받은 DNA가 나쁜 정보를 내보내 나쁜 세포를 만드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암세포다 모든 암은 독소로 간이 나빠져 생기는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독소는 방사능 같은 오염물질, 오염된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많이 생긴다 특히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는 죽음의 공포가 만드는 독소가 암세포에서 생기는 독소보다 더 많다 암 환자는 암세포로 죽기보다는 공포독소가 온몸에 번져 인체 기능이 마비되어 죽는 경우가 많다 출장식 행선은 생각에서 오는 독소를 없애는 효율적인 방법이면서 암세포를 이기는 림프구를 만들어내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림프구를 늘리려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출장식 호흡을 해서 긴장을 이완시켜야 한다 따라서 출장식 행선은 독소를 없애고 암세포를 죽이는 양동작전인 것이다 검증된 식이요법이란 식이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식곤증이 생기지 않게 꼭꼭 씹어먹는 것이다 음식을 먹으면 뱃속이 편안하고 기운이 나면서 기분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음식을 위와 장에서 완전히 소화하고 흡수해야 한다 위와 장에서 분해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몸 안에서 썩으며 독소를 내보낸다 이때 인체의 해독기능이 이 독소를 없애려고 애쓰는 게 식곤증이다 암세포에서 나오는 독소를 없애는 데 써야 할 기운을 음식 독소를 없애는 데 낭비하다 보면 암세포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린다 음식을 꼭꼭 씹고 알맞게 먹어 식곤증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생사를 초월한다 이 박사는 날마다 마니산을 오르내리면서 출장식 호흡을 했다 호흡을 하면서 걷다가 지루해지면 티베트 사자의 서에 나오는 고타마 부타의 글을 연불처럼 중얼거렸다 죽음의 사신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 생각도 없고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누구나 남루한 육체에 머물며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아가리라 그러나 모든 성자와 현자들은 죽음의 사신이 언제 찾아올지 알고 있기에 결코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고귀한 가르침에 귀 기울인다 그들은 집착이 곧 생과 사이 모든 근원임을 알고 스스로 집착에서 벗어나 생과 살을 초월한다 이 모든 덧없는 구경거리로부터 벗어나 그들은 다만 평화롭고 행복하리라 죄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들은 마침내 모든 불행을 초월하리라 이 박사가 병원에서 나온 지 5년 그동안 날마다 마니산을 오르내리면서 죽음을 통해 삶을 보고 삶을 통해 죽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가 나에게 온 지 2년쯤 지났을 때였다 그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환경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어째서 이런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로 루즈벨트, 스탈린, 처칠, 히틀러가 있었다 이들 가운데 금연주의자, 채식주의자, 환경운동가가 있는데 누구일까 히틀러다 그는 평생 담배 한 대 피우지 않고 고기 먹지 않고 여자도 에바 브라운이라는 젊은 여자 하나만 좋아하고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졌지만 수천만 명을 죽였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듯 암에 걸린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교통사고처럼 암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간경변, 환자의 마음가짐 홍여사는 어느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꿈쩍하지 않았다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밤사이에 다리가 붓고 배가 불러있었다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던 그녀였다 정신을 가다듬어 벽을 잡고 일어나려다가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흰 벽과 천장이 보이고 친정어머니의 근심어린 모습이 있었다 강경하로 복수가 차서 죽을 뻔했는데 이젠 괜찮단다 홍여사는 병실에 누워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했다 그러나 병원에 계속 있으려니 집안 살림이며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삼남매 걱정에 누워있는 게 가시방석 같았다 의사나 간호사에게 병에 대해 물었지만 시원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공허한 위로의 말을 하면서 억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저 마음 편하게 먹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으면서 푹 쉬라고 했다 조바심이 난 홍여사는 병원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로 간경하 복수를 검색해봤다 결국 죽는다는 소리뿐이었다 간경하도 불치병인데 복수까지 찼다면 이미 이 세상하고는 끝장이라는 것이다 벼랑간 닥친 죽음의 공포와 자식들 걱정 때문에 정신이 사나운데 병원에서는 마음 편하게 있으라니 남의 이야기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서운하고 야속했다 게다가 여자 관계가 복잡한 남편을 두고 병원에 누워있으려니 지옥에 있는 거나 다름없었다 종일 누워있다 보니 하루 내내 걱정만 하는 꼴이 되었다 어느 날 동생이 찾아와 책 두 권을 주면서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누워있으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 자리에서 책을 다 읽고 난 그녀는 병원의 만류를 무시하고 그냥 퇴원했다 그리고 병은 현대의학 혼자서만 고치는 게 아니다 병원이 병의 근본 원인인 속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는 없다 나 스스로 걸으면서 내 몸을 치료해야겠다 라고 다짐했다 집중력 키우는 출장식 수식관 홍여사는 항상 생각이 많았다 그녀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별의별 쓸데없는 걱정으로 머릿속이 차있었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잡동사니가 들어찬 커다란 폐품 창고였다 아이들 걱정, 남편 걱정, 시집 걱정, 친구 걱정, 나라 걱정, 지구 환경 걱정 그녀는 철들고 나서 줄곧 쓸데없는 생각과 걱정만 하면서 살아왔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저서 부의 미래에서 생각은 중요한 거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의 대부분은 거짓 투성이다 우리가 믿는 것들도 대부분은 거의 모두 다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날 데이터와 정보, 지식이 우리 주변에서 넘쳐나지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실은 점점 더 진실에서 멀어지고 있다 라고 했다 생각은 걱정이고 잡념이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잡념이 커지고 집중력이 커지면 잡념이 적어진다 그녀에게 죽고 사는 문제 즉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집중력과 잡념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틈만 나면 출장식 호흡을 했다 앉아서도 걸으면서도 누워서도 출장식 수식관을 했다 되도록 걸으면서 하는 수식관을 했다 수식관이란 자기 호흡수를 세면서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에는 3분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두 달이 지나자 2시간을 계속해서 걸어도 다리가 붓거나 힘들지 않았다 왜 걸으면서 호흡하는 게 좋을까? 사람의 기운은 근육에 저장되는데 허벅지 근육이 사람 몸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한다 단전에 기를 모으려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한다 기가 실제로 모이는 창고는 허벅지다 허벅지가 가늘고 흐물흐물하면 단전에 기가 모이지 않는다 기운이 있어야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야 병을 이긴다 나를 찾아온 지 석 달쯤 지나자 홍 여사는 빨리 낫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냈다 그동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한약을 먹으면서 호흡을 했는데 병원 검사 결과를 보면 수치상으로 많이 좋아졌으나 본인이 기대하고 노력한 데 비해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초조해하는 그녀에게 감옥에서 온 편지들을 보여주며 장기수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가는지를 이야기했다 홍 여사는 간혹 속을 많이 끓이면 복수가 심하게 차고 변비가 생겼다 이럴 때면 커피 관장을 했다 커피 카페인은 마시면 해롭지만 관장을 하면 직장 정맥을 통해 흡수된 카페인이 간 문맥으로 들어간다 간 문맥에 들어간 카페인은 담즙 분비를 돕고 간에 있는 독소를 배출한다는 게 커피 관장법의 기본 이론이다 커피 관장은 기본 체력이 있지만 변비가 심하고 복수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체력이 아주 약한 사람은 부작용이 생기니 조심해야 한다 반년이 지나자 홍 여사는 더는 다리가 붓거나 나빠지지 않았다 병원 검사 결과 간 경변 증세가 줄어들어 거의 정상 수치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살아름과 빙하는 똑같은 얼음이라도 단단하기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녀의 정상 수치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질 수 있다 그녀는 의학적으로는 건강한 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속이 한 번 상하면 다리가 붓고 몹시 피곤하고 얼굴이 검어지고 짜증이 났다 홍 여사의 일관은 다음과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씹어 먹는다 부종이 있으면 그 절반을 먹는다 물은 냉장고에 있는 찬물이나 끓인 물이 아닌 정수기 물이나 광천수 따위의 생수를 마신다 한 모금 한 모금 입에 물고 서른 번 마흔 번을 씹어 먹는다 롱이 보감에 고치법이 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이를 서른 번에서 마흔 번 정도 부딪히는 것인데 물을 입에 물고 씹으면서 하면 더욱 좋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즉시 걸었다 대부분 환자들은 식사 후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데 몸의 효율을 높이려면 식후 30분간 출장식 호흡을 하면서 걷는 게 좋다 식곤증을 느끼거나 걷는 게 힘들면 과식을 한 것이다 과식은 환자에게 독양만큼 해롭다 밥을 먹고 나서 즉시 천리길을 떠나는 나그네라 생각하고 식사량을 조절해야 한다 식곤증이 오지 않을 정도로 꼭꼭 씹어 먹는 게 적정량의 식사다 취침 2시간 전에 한약을 먹고 30분간 걸은 다음 5분간 반욕을 한 후 잠자리에 든다 누워서도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와선을 한다 와선은 누워서 하는 참선으로 잠자리에 누워 3초간 내쉬고 2초간 들이마시는 출장식 호흡을 잠들 때까지 한다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마음 한동안 소식이 없던 홍 여사가 다시 나타난 것은 거의 1년 만이었다 언뜻 보기에도 10년 이상 젊어진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한약이건 양약이건 약은 전혀 먹지 않았고 병원에도 한 번 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죽고 난 뒤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했다 남편이 죽은 걸로 치고 살았으면 이렇게 몸이 상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내가 마음을 올바로 쓰지 못해 고생한 거예요 하느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만 믿은 탓이죠 남편은 남편의 세계가 나는 나의 세계가 따로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 힘들었어요 그녀가 인생을 살펴보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은 발이 빠르다고 다른 박질에서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며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아는 것이 많다고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다 누구든 때가 되어 불행이 덮쳐오면 당하고 만다는 것이었다 돌아오지 않는 과거나 알 수 없는 미래에 매이지 말고 오늘을 즐겁게 보내자는 게 그녀의 결론이었다 장기 복역수의 출장식 호흡 강원도에 있을 때 간 경변 초기 증세로 몇 차례 찾아왔다가 한동안 소식이 없던 박 국장이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고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개인적인 일로 사고를 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장기수 신분이 된 그는 종일 언짢은 생각들로 머리가 터질 듯 아팠다 1년 내내 감기에 걸려있고 혈압이 오르면서 간 경변이 심해졌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이 들면 별안간 심장이 조이고 기도가 막히면서 졸도를 했다 작가 공지영은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 사형수는 6번 죽는다고 한다 잡혔을 때 1심, 2심, 3심에서 사형언도를 받을 때 그리고 진짜 죽을 때 나머지는 매일 아침마다이다 라고 썼다 나는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다 누구나 신경을 쓰면 근육이 경직됩니다 먼저 심장근육이 굳어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기가 막혀 열이 위로 올라갑니다 평소 간기능이 약한 사람은 이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간은 근육과 한통속입니다 간이 좋으면 근육도 튼튼하고 간이 약하면 근육도 허약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충격을 받으면 심장근육과 혈관이 경직되어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을 내리고 가슴 답답한 것을 풀려면 굳어진 근육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심호흡이란 날숨을 길게 하는 호흡법입니다 중병 환자가 끙끙하며 앓는 소리를 내는 것도 심호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내며 숨을 쉬면 아픔이 줄어듭니다 날숨을 길게 하는 이런 호흡을 하면 답답한 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속이 상하면 심장근육이 경직됩니다 이럴 때 날숨인 한숨을 쉬면 심장근육이 이완되면서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호흡은 단순히 코앞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은 세포, 세포 내 기관, 분자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결국 DNA와 관련이 깊습니다 심호흡을 하면 즉 날숨을 길게 하면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졸도를 한다고 했지요 졸도를 막는 비방은 출장식 수식관을 바탕으로 한 호흡에 있습니다 숨을 잘 쉬면 고혈압도 내려가고 간 기능도 좋아지고 가슴 답답한 것 목구멍이 막히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뭐지요? 행복은 세상이 내 맘대로 되는 거고 불행은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행복하려면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세상을 자기 가슴속으로 끌어들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절이 싫다고 중히 떠나갈 게 아니라 절이 좋아지도록 애써야지요 비록 협소한 공간이지만 앉아 있을 때도 출장식 수식관 호흡을 하고 걸을 때도 출장식 수식관 호흡을 하십시오 행복의 비밀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웃음도 출장식 호흡의 하나입니다 호흡하다 보면 즐거워지고 웃다 보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좋은 약이나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의약이 발달하고 좋은 약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약효는 20%를 넘지 못하고 나머지 80%는 플라세보 효과 즉 가짜 약 효과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인도의 도시 바라나시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겐지스강에서 목욕하고 그 강물을 마십니다 강물은 수백만 명이 바라나시 시민이 버리는 생활하수로 오염돼 있고 그들이 내버리는 송장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송장 썩은 물을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기운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물을 생명수로 여깁니다 이곳에서는 송장 썩은 물이 산삼입니다 인간의 관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찾아온 불치병 환자들이 이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한 지 수천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수천년이나 수만 년 후에도 송장 썩은 물인 겐지스강 물을 생명수로 귀중히 여길 것입니다 최고의 진통제는 최고의 즐거움 통증으로 고통받던 어느 말기 암환자가 있었다 그는 고단히 마약성 진통제를 써도 소용없는데 고스톱을 치면 아픈 줄을 몰랐다 젊은 시절부터 밥 먹기보다 화투 놀이를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결국 그는 죽는 날까지 고스톱을 치면서 고통 없이 살았다 화가인 어느 말기 암환자는 죽는 날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면 아프지 않고 그림에서 손을 떼면 몹시 아팠다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리아야는 류머티즘 관절념으로 고생했다 말기 류머티즘 관절념은 가장 통증이 심한 병의 하나로 구단히 진통제로도 잘 듣지 않는다 그런데 통증으로 고통받던 카리아야는 지휘봉을 잡으면 통증이 사라졌다 화투를 치건 그림을 그리건 지휘를 하건 가장 즐거운 일이 최고의 진통제가 되는 것이다 암에 해로운 10가지 식품 세계 보건기구가 선정한 10가지 해로운 식품은 다음과 같았다 1. 기름에 튀긴 식품 심혈관 질병을 일으키고 다량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2. 소금에 절인 식품 고혈압을 일으키고 신장에 큰 부담을 준다 후두암을 일으키며 점막이 쉽게 헐거나 염증이 생긴다 3. 가공 육류 식품 발암물질인 아질산 나트륨과 방부제가 들어 있어 간에 큰 부담을 준다 4. 과자류 식용향료나 색소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간에 부담을 주고 비타민을 파괴한다 단 저온에서 구운 과자나 통밀과자는 괜찮다 5. 탄산음료 인산과 탄산이 몸속의 철분, 칼슘 성분을 소변을 통해 밖으로 배출시킨다 6. 패스트푸드 염분, 방부제, 향료가 간을 손상시킨다 열량만 높고 필요한 영양성분은 없어서 쓰레기 음식이라고도 한다 7. 통조림 식품 생선, 육류, 과일류 모두 비타민을 파괴하고 단백질을 변질시킨다 8. 설탕에 절인 과일류 식품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아질산 나트륨이 있다 염분, 방부제, 향료가 많다 9. 냉동 간식류 식품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냉동식품은 쉽게 비만해질 수 있고 당도가 너무 높다 10. 불에 직접 구운 식품 불에 구운 닭다리 한 개에는 담배 60개 비하 맞먹는 독성이 있고 신장 간에 부담을 준다 특히 돼지고기를 숯불에 직접 구워 먹으면 기름이 불에 타면서 연기가 고기 표면을 그을려 완전 발암물질로 코팅된 고기를 먹는 셈이다 탄 고기보다 더 나쁘다 위암에 걸리는 첩경이다 바비큐를 즐겨 먹는 것은 건강에 아주 위험하다 병원에서 간암이 될지 모른다는 진단을 받은 40대 남자가 있었다 그는 이튿날부터 힘이 닿는 데까지 많은 보험에 들었고 간과 장애에 해롭고 암을 유발한다는 음식만 찾아다니며 먹었다 이 남자는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해로운 음식만을 골라 집중적으로 먹었다 왜냐면 그가 가족들에게 해줄 일은 암으로 빨리 죽는 길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병원 진단을 받은 그는 아연 실색했다 놀랍게도 그에 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나는 간혹 이 남자와 같은 환자를 본다 한마디로 특별한 예외다 신념이 상식을 넘은 결과라고 할까 낫지 않는 병은 없다 신장질환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당뇨로 팔다리가 쉽게 저리고 힘이 쏙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감각이 없어요 눈도 침침해지고 30대 초반에 이 박사는 스위스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휴직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길이라고 했다 유난히 팔과 다리, 허벅지가 가늘었다 나를 보자마자 저체중, 고혈압, 당뇨, 소화불량, 변비, 우울증, 구토 아토피 따위 질병을 늘어놓으면서 스스로 대사질환이라고 진단했다 대사질환은 고혈압, 높은 혈당과 중성지방, 염증 수치,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낮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를 말한다 이 박사가 근무하는 제약회사에서도 세계적인 대사증후군 약을 많이 생산하지만 정작 본인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 콩나물국으로 숙취를 푸는데 유럽인들은 치즈를 잔뜩 먹어 해소할 정도로 체질이 달라서 그들이 만든 약이 소용없다는 설명이었다 대사증후군은 신장치료가 우선이다 소화력이 약하기에 숙룡을 먼저 반잔쯤 꼭꼭 씹어먹은 뒤에 한약을 먹도록 했다 이런 체질은 현미밥도 소화하지 못한다 밀가루도 해롭다 백미는 더 해롭다 묵은 쌀인 진창미로 만든 누룽지를 끓여 누룸밥을 먹고 이 누룽지를 데워 숙룡을 만들어 마시게 했다 반찬은 오래 묵은 고추장이나 된장, 간장을 구해서 식품 첨가제로 썼다 고추장, 된장, 간장은 콩 단백질로 만든 발효식품이다 단백질 분해 요소가 많다 위장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할 수 없고 췌장에서 생산한 인슐린이 위장으로 가서 단백질을 분해한다 그래서 오래 묵은 간장이나 오래 묵은 고추장, 된장을 먹으면 거북한 위장이 편해진다 췌장을 돕는 역할도 하고 인슐린 생성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준다 이 박사는 또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약간 익혀 먹었다 껍질과 속은 뺐다 물은 생수를 사서 먹었다 수돗물은 염소로 살균된 물이라 생기가 죽은 물이다 생기가 살아있는 물은 끓여도 생기가 그대로 살아있기 마련이다 머리는 차갑게 다리는 따뜻하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걷는 것이다 몸이 약한 이 박사는 천천히 걸었다 천천히 걷기는 특히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빨리 걷거나 뛰다 보면 열이 위로 올라가 머리는 뜨거워지고 하반신은 차가워진다 감기에 걸린 듯 두통이 생기고 코가 막히고 위가 개운치 않고 뭔가 꽉 막힌 기분이 드는 것은 대부분 머리가 뜨거워진 데서 비롯된다 천천히 걸으면 기온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져 위가 차갑고 하반신이 따뜻해져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두한 조결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맥주보다 숭늉이 낫다 미국 강국에 한몫을 한 벤저민 프랭클린은 아침에 눈을 뜨면 맥주를 마셨다 종일 마셨다 자기 전에도 마시고 자다가 일어나도 마셨다 머리맡에 자리끼로 맥주를 둘 정도였다 그가 85세까지 장수한 비결이기도 하다 맥주는 살균화물이다 혈액순환에 좋고 인유작용을 촉진하여 많이 마실 수 있다 독일인 노동자들이 맥주를 마시지만 종일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 수천 년간 몸이 적응한 덕분이다 유럽에서 수인성 전염병 즉 콜레라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맥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맥주가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이다 커피나 녹차도 맥주처럼 인유효과가 큰 살균한 물이다 지역에 따라 체질에 따라 커피나 녹차를 많이 마시는 게 건강과 장수의 토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맥주를 많이 마시면 취하고 커피를 많이 마시면 가슴이 뛰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다 그런 점에서 진한 숭룡이야말로 우리 몸에 가장 최적화된 건강과 장수의 지름길이다 걷기와 출장식 호흡 그리고 검은색 숭룡 마시기 이 세 가지가 대사증후군을 없애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인 것이다 족이와 된장이 죽어가는 스님을 살리다 삶과 죽음은 하나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다 하루를 살든 백년을 살든 마찬가지다 하루를 백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백년을 하루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하루를 살더라도 깨우침이 있으면 깨우침 없이 백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 평소 이런 지론을 외치던 여스님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서 연락을 해왔다 밥은커녕 죽도 먹을 수 없으니 곧 죽을 것 같다고 했다 백두대간을 십여 차례나 종주한 강골이지만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 약한 소리가 절로 나왔다 여스님은 동한거 하한거를 20회 이상 해오다가 참선의 일환으로 백두대간 백회 종주라는 당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종주 10여 회에 기진맥진한 채 쓰러졌다 여스님은 현대 여성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몸으로 허벅지도 단단하고 근육도 많았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30% 수준이었다 병원에서는 현미경적 현료와 단백류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면 신장 투석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했다 퇴원하고 전남구레의 작은 암자에 머무르던 여스님은 식사를 거의 못했다 물을 마셔도 토했다 스님은 스스로 위암에 걸린 것이라고 판정했다 병원 정밀검사에서 이상 없다고 나와도 본인이 위암이라고 우기면 별 수 없다 승윤과 조기 그리고 묵은 간장 나는 여스님에게 추자도에서 잡은 조기를 보냈다 동의보감에 조기는 맛이 달고 위장을 돕고 헛배 설사를 다스린다고 했다 소화기능도 뛰어나고 특히 요로결석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에 돌이 들어있는 물고기라고 하여 석수어라고도 하는데 이 돌이 결석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신장에 좋다는 이야기다 스님은 내가 보낸 조기를 쪄서 먹었다 먼저 진창미 숭룡을 마시고 난 뒤 찐 조기를 아주 오래 묵은 간장에 찍어 먹었다 호남 지방에서는 수십 년 묵은 간장을 암도 고치는 귀한 식품으로 여긴다 수십 년 된 간장에는 잘 발효된 좋은 효소가 잔뜩 들어 있고 이 효소에는 몸속 독소를 제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묵은 간장이나 된장을 먹고 목숨을 구했다 약을 구하기 어려웠던 한국전쟁 때에는 묵은 간장 된장이 만병 통치약 노릇을 했다 일주일쯤 지나자 스님은 조금씩 기운이 나고 수변이 시원하게 나온다는 소식을 보내왔다 숭룡과 조기가 건강 회복에 큰 몫을 한 것이다 흔히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혈액순환이 잘 될까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는 지구둘레의 2.5배인 10만 킬로미터이고 미생물은 약 100조개다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이 혈관들이 깨끗하고 미생물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좋은 미생물이 몸속에 많으면 건강하고 나쁜 미생물이 많으면 건강을 잃는다 면역력이 높다는 말은 좋은 미생물이 몸에 많다는 의미다 묵은 간장, 된장, 고추장에는 좋은 미생물을 기르는 단백질 효소가 많다 효소가 좋으면 오래 묵어도 맛이 변하지 않지만 효소가 나쁘면 부패한다 따라서 건강은 얼마나 좋은 발효식품을 먹어서 얼마나 좋은 미생물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로 규결된다 전통 발효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는 모두 인체에 좋은 미생물을 키우는 천연 항생제다 전통 발효식품들은 오래 묵힌 것일수록 귀한 천연 항생제가 된다 그래서 유명한 요리사는 모두 전통으로 발효시킨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를 쓰고 더 유명한 요리사는 아주 오래 묵은 전통 발효식품을 쓴다 믿으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한 달 후 스님으로부터 건강을 거의 회복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만일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다면 어찌 됐을까 병원에만 있었다면 회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무엇보다 큰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것을 그까짓 간장이나 숭류, 생선으로 고칠 수 있나라고 생각했다면 스님은 저 세상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간장을 먹든 고추장을 먹든 새우젓을 먹든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으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정신자세가 중요하다 죽을 듯이 아파도 바쁘게 살아야 하는 이유 2017년 네이처에 실린 한 논문은 높은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이 실현될 때까지 병도 걸리지 않고 늘지도 않는다 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 CNN을 설립한 테드 터너의 부치는 일찍이 성공하자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증으로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말았다 해밍웨이는 소설가로 성공하고 노벨상까지 받았지만 자살을 선택했다 이 두 사람은 성공에 뒤이어 오는 우울증과 무의미함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 있다 유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유용한 사람이 되라 라는 가르침이 가치 있게 느껴지는 사례다 늙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1916년생인데도 현역으로 일하는 일본의 정신과의사 다카아시 사치에는 이렇게 조언한다 조금 무리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아요 몸은 쓰지 않으면 금방 녹슬어요 저는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할머니는 의사가 된 33세부터 지금까지 70여 년간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내 친지 중에도 이 할머니와 비슷한 70대 후반의 노인이 있다 어려서 하반신이 마비된 노인은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엄마 등에 업혀서 중학교까지 마친 뒤 한약방에 취직했다 그뒤 독립해서 한약방을 차린 다음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조부때부터 자기 집 없이 남의 집에서 살아온 노인은 자기 집을 갖는 게 꿈이었다 다행히 환자가 줄을 설 정도로 돈을 벌었고 반년에 한 채씩 집을 샀다 노인은 셀 수 없이 많은 집을 샀다 어느 해인가 집에 절반을 팔아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를 운영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때마다 집을 팔았다 20여 년이 지나자 그 많던 집들이 다 사라졌다 노인은 50여 년간 한약방 외에는 거의 나들이를 하지 않았다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었다 지금도 하루 10시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지낸다 일할 힘이 없으면 살 가치도 없다 주위에서 연세도 있으니 편안히 여생을 보내라고 할 때마다 답하는 노인의 말이다 노인에게 일은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 생활이다 할 일이 없거나 일할 수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고 여긴다 평생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죽을 때까지 환자를 돌볼 힘이 있다 이렇게 바른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일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201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미국의 물리학자 아서 에슈킨 박사는 노벨상이 전 분야를 통틀어 최고령인 96세에 수상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입자 즉 원자나 분자, 바이러스, 살아있는 세포 등을 손상 없이 잡을 수 있는 광학 족집게를 만들었다 처음 수상 소식이 알려졌을 때 그는 논문을 써야 함으로 인터뷰를 오래 하기 어렵다는 말부터 했다고 한다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는 이야기다 일할 생각도 없고 일할 의지도 없이 TV나 인터넷,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지겨워 죽겠다 일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불평하는 백수들은 이 노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삶은 닥치는 대로 일하며 그냥 사는 거다 일하는 자체가 삶의 목적이고 기쁨이다 열심히 일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알 수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 생각할 틈을 갖지 말자 심부전증 환자는 뭘 먹어야 할까 현대인은 오래 살긴 하지만 고통스럽게 오래 산다 왜 그럴까 나쁜 음식이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인간은 25%가 심장병 27%가 암 10%가 심장마비 5%가 당뇨로 죽는데 모두 동물성 식품이 혈관을 망가뜨려 생긴 병이다 알츠하이머병 역시 혈관이 망가져 생기는 질환이다 따라서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고 채소, 과일, 곡물 위주로 식단을 짜는 게 좋다 생선도 마찬가지다 유제품도 동물에서 왔다 달걀이나 우유, 버터, 치즈도 다 동물의 몸에서 나왔다 식물성 기름 역시 해롭다 되도록 기름은 적게 먹는 게 좋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 점령당한 노르웨이가 그 좋은 사례다 히틀러 치아에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생했다 노르웨이에서 생산되는 모든 고기를 독일로 가져가는 바람에 고기는 물론 우유나 버터, 치즈, 햄, 달걀 따위도 먹기 힘들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4년간 계속된 이 고난의 세월에 노르웨이의 병원, 약국들은 심한 불경기를 겪었다 사람들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고 음식을 적게 먹자 심혈관 질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소화불량, 우울증, 당뇨, 고혈압, 디스크, 두통 등도 사라졌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몰라보게 건강해진 것이다 산속에서 식물성 위주의 자연식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바로 밥과 채소, 산나물, 그리고 전통 발효된 고추장, 된장, 간장을 먹는 데 있다 물론 이런 식생활은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살아도 가능하다 불치병 환자가 죽기는커녕 멀쩡한 사람으로 황골탈퇴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다 식물성 음식을 먹고 죽음을 겁내지 않은 덕분이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력 또한 건강 장수의 비결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삶도 두려워진다 조금 무리하다 싶게 몸을 움직이며 살아라 몸이 고달파야 마음이 편안하다 낫지 않는 병은 없다 폐질환 거친 음식과 거친 생활이 불로초 걱정하지 말게 자네같이 들깨나 잡초처럼 살아온 사람은 잘 안 죽네 우아하고 고상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구질구질하고 너덜너덜하게 죽지만 뼈 빠지게 고생한 사람은 호락호락 죽지 않는다네 내공을 잔뜩 쌓은 도인과 같은 거지 피바람과 눈보라를 겪으며 자라는 잡초를 보게 난초를 온실에서 키우면 얼마나 허약한가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물을 많이 줘도 죽고 말지 자네는 야생 잡초보다 더 큰 면역력이 있네 전혀 걱정하지 말게 천하게 자라며 힘들게 일한 사람은 그리 간단히 안 죽지 하느님은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린다네 자네는 엄청난 면역력을 모아놓았네 암은 면역력이 유일한 천적이네 죽는 날까지 일하다가 죽게 해달라는 폐암 말기 환자의 친구에게 해준 말이었다 세계적인 암 전문 치료 병원인 미국 텍사스 의대의 MD 앤더슨 암센터 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면역 시스템이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가 면역세포를 배양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면 암을 치료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병원은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폐암치료를 받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우리나라의 재산가나 유명인 가운데 암에 걸리면 이곳에 가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국내에서 즉시 수술하면 좋을 텐데 힘들게 텍사스까지 가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검사하다가 때를 놓쳐 죽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가 면역세포를 가공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앞으로 가장 획기적인 치료법이 될 것이라는 MD 앤더슨 암센터 원장의 이야기는 100번 옳은 말이다 자가 면역세포를 만드는 게 곧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찾아온 친구처럼 거친 음식, 거친 생활, 소박한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면역세포가 많이 생긴다 이 친구와 나는 야간 고등학교에서 만났다 친구는 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다 낮에는 구두닦이를 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녔다 우리는 아주 가깝게 지냈으나 고등학교 졸업 후 각자 제갈길을 가느라 소식이 끊겼다 그러다가 거의 반세기만에 다시 만났는데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가 들려준 고달픈 인생사는 한마디로 눈물 깨웠다 친구는 여러 작업을 거쳐 고물상을 한 지 30년이 되었다 중간에 사기를 몇 번 당해 모은 돈을 다 날렸다 5년 전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다음부터는 병원비, 간병비로 아파트를 날리고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얼마 후에는 간병비를 담당하지 못해 다시 월세집으로 옮겼다 1년 전부터 평생 안 걸리던 감기가 자주 왔다 몸살과 고열로 애를 먹고 기침이 심하고 어깨가 유난히 아팠다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를 한 대 맞으면 아픈 게 사라졌다 매달 감기가 찾아오고 주사를 맞고 다시 감기에 걸리고 주사를 맞기를 반년 이상 반복했다 의사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암센터에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폐암 말기였다 병원에서는 수명이 6개월에서 7개월 남았는데 치료를 받으면 수명을 어느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친구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담배는 엄청나게 피웠다 줄담배였다 13살 때 길바닥에 버려진 꽁초를 피우면서 담배를 배웠다 당시 양담배는 돈 있는 사람들이나 피웠고 가난한 사람들은 필터가 없는 독한 담배를 피웠는데 그는 주로 길바닥에서 주운 담배를 이용했다 여러 사람의 침이 묻은 꽁초를 그렇게 많이 피워도 감기나 이상한 병에 감염된 적이 없었다 하루에 꽁초를 30개 이상 주워 피웠으니 30명의 침을 먹은 것이다 1년에 만개 최소 5년간은 그 짓을 했으니 15만 명이 침을 먹은 셈이다 당연히 그 침들 중에는 별의별 균들이 있다 서럽고 힘들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친구는 평생을 을루만 살았기에 갑의 세계를 몰랐다 모르면 부러울 것도 탐날 것도 없다 자기 신세가 서럽지도 슬프지도 않다 다 그렇게 살겠지 하고 만다 친구는 자신의 폐가 아주 천천히 조금씩 존먹고 있었지만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데 쓸 돈이 없었다 아내의 간병 비용도 버거운 형편이었다 더구나 병원에서 한가하게 누워 있을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까닭도 죽는 날까지 일하다가 죽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즐겁게 일하면 힘든 노동도 보약 기운이 나야 일을 하고 일을 해야 신이 난다 나는 친구에게 불로초를 처방했다 개피, 인삼, 겨우사리뿌리, 호라지졋, 마치연, 생강, 오미자를 주전자에 넣고 20분 정도 끓인 다음 하루 정도 우려낸 후 음료수처럼 마시게 했다 보름 후에는 이 허브차에 느름나무 껍질, 해당화 열매, 주염나무 가시, 삽즙뿌리, 민들레, 겨우사리 꽃을 추가했다 15년이나 된 낡은 봉고차를 끌고 다니는 친구가 일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허브차를 보온병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마시도록 했다 또 콩, 현미, 마, 연근을 분말로 한 식사를 하도록 했는데 바쁜 일과 중에 손쉽게 끼니를 때울 수 있게끔 이 분말을 허브차에 섞어 마시라고 했다 이 허브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폐를 활성화한다 체온이 높아져야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때 콩은 되도록 서리태를 쓰도록 했다 평생 몸에 좋은 약초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약효가 빨리 나타난다 내가 산골에서 상대한 환자들은 치료가 빨랐다 그런데 도시에서 비슷한 환자들을 대해보니 10배 이상 힘들고 100배 이상 치료가 더졌다 쓸데없는 건강 지식과 약물 남용의 결과였다 오랫동안 고물상 일을 해오던 그는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 무릎이 아팠다 나는 닭발에 우수를 넣고 묵이 되도록 고아서 하루 서너 차례 간식으로 먹으라고 했다 묵을 먹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친구가 먹은 닭발은 효과가 아주 뛰어났다 무릎이 덜 아파 일하는 게 전보다 수월해지고 수입도 늘었다 즐겁게 일하면 노동도 보약이고 약을 쓰며 하는 운동은 독약이 된다 가난한 사람은 돈벌이가 잘 되는 게 제일 즐겁다 가난한 사람에게 최고의 힐링은 돈벌이다 그동안 무릎 수술이나 뼈주사를 수없이 권유받았지만 모두 거절한 친구의 판단이 옳았다 무릎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은 고물상 동료들은 거의 무릎불구가 되어 힘든 일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글루코사민 따위의 약이나 기능성 식품을 복용했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바쁘게 사는 사이에 병원에서 친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라던 6에서 7개월이 훌쩍 지나갔다 어느 날 연락이 왔다 나 아직 죽지 않고 더 튼튼하게 살아있네 자네 암세포가 똑똑하군 자네가 죽으면 저도 죽으니 어찌 됐건 자네가 오래 살았으면 할 거야 암세포가 하느님 부처님에게 열심히 기도할 걸세 친구가 천연 항생제 차를 마시고 닭발을 먹으면서 즐겁게 일한 지 1년이 지났다 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냐고 물었다 그는 검사하면 좋아지고 검사하지 않으면 나빠지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버킷리스트대로 살고 있는데 더 뭘 바라느냐고 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은 죽는 법을 배운 사람은 노예가 되지 않는 법을 배운 셈이다 라고 말했다 또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잘 죽는 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잘 살지도 못한다 라고 했다 죽음을 공부하는 것은 자유를 공부하는 것이다 죽음을 피하려 든다면 우리는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친구가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은 삶과 하나라는 지혜를 얻었다고 믿는다 그가 스님이라면 해탈했거나 득도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물론 해탈했다는 고승들이 엄청난 돈을 미국 병원이나 한국 병원에 주며 너절하게 죽는 걸 봐왔기에 그런 말은 피했다 한마디로 친구는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통해 죽음을 알았고 자유를 얻었다 말기암 환자는 매가리가 없다 매가리가 생겨야 기운이 나고 일할 수 있다 내가 그에게 처음 준 허브는 인삼 겨우사리뿌리 오미자였다 이 세 가지 허브는 생맥산이란 처방으로 중국의 명의 이동원이 만든 처방이다 맥이 살아야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처방의 핵심이다 다음으로 친구에게 강조한 음식 처방은 장의 기능을 살리는 음식이다 장의 미생물이 활성화되어야 면역력이 강해진다 닭발 처방은 무릎을 치료해 그가 일을 더 할 수 있게 했다 즐겁게 일을 더하자 면역력이 강해졌다 면역력이 강해지자 그는 더욱더 일했다 그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한 암세포는 그에게 백기를 댈 것이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면 몇 해 전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폐기능이 약한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폐는 정상 기능이 70%만 가동하고 80세가 되면 50% 이하로 떨어진다 청정한 공기를 마셔도 사는 게 힘든 노인들인데 미세먼지로 꽉 찬 곳에서 살면 어찌 될까 2018년 한국인의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순이었다 폐렴은 2014년 사망 원인 12에 진입한 뒤로 순위가 조금씩 상승하더니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세 번째 사망 원인이 됐다 금장옥례와 숭륭 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다 면역력이 약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뿐만 아니라 감기, 독감, 비염, 폐렴, 기관지의 확장증 등에 모두 취약해진다 감기에 걸렸다가 폐렴으로 전이되고 심하면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폐혈증까지 찾아온다 폐혈증은 죽음으로 가는 KTX나 다름없다 폐를 잘 다스리고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장옥례라는 말이 있다 금장과 옥례는 신선의 약인 불로장생 약을 가리킨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입속의 침은 금장옥례라고 할 정도로 소중하다고 했다 침을 땅에 뱉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종일 뱉지 않고 계속 삼키면 전기가 몸속에 보존된다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이 침 뱉기를 좋아하는 바람에 지내기 말라 몸이 마르고 허약해졌는데 침 뱉기를 멈추고 다시 삼키기 시작한 뒤로는 몸에 윤기가 흐르게 되었다고 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입안에 고인 침을 옥천이라 하는데 이를 세 번에 나눠 삼키는 것도 양생기공의 기본이기도 하다 결국 입안의 세균이 질병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게 현대의학계의 통설이지만 이 세균을 잘 다스리는 게 양생의 지혜라는 선조들의 가르침인 것이다 입에 침이 없으면 이가 썩고 잇몸이 망가진다 면역력도 약해진다 치과의사는 치료하면서 침이 잘 나오지 않는 환자에게 더 신경을 쓴다 침샘암 환자나 목 근처에 생긴 암을 치료하는 환자는 침이 나오지 않아서 애를 먹는다 특히 침샘암 환자는 항암 치료를 받아 잇몸이 상하고 이가 상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임플란트까지 빠지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룽지를 새까맣게 태워 뜨거운 물로 커피 거르듯 내리면 검은색이 진한 숭룡이 만들어진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기 전에 이 진한 숭룡으로 입안을 헹구고 세 번에 나눠서 삼키면 침과 숭룡이 혼합되어 최고의 금장옥례가 된다 식후에도 먼저 숭룡으로 입안을 헹구고 삼킨 다음에 양치질을 하는 게 좋다 미세먼지에 대처하려면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다고 한다 신장을 통해 독소를 내보내는 예방법의 하나다 그런데 물은 생각처럼 많이 마실 수가 없다 필터인 신장이 걸러주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마실 수 없기 때문이다 신장이 채 거르지 못하면 몸이 붓고 만다 하지만 진한 숭룡은 해독작용과 인효작용이 뛰어나 물보다 많이 마실 수 있다 이제라도 커피색의 진한 숭룡을 자주 마셔 나쁜 공기로 탁해진 혈액을 청소하자 숭룡으로 혈액 속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는 게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다 특히 항암치료를 받는 사람은 숭룡을 더 많이 마시는 게 좋다 방광을 통해 항암치료로 생긴 독소를 배출해야만 부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장식 호흡을 하면서 팔굽혀펴기를 하면 심장 폐기능도 강해진다 공기 나쁜 날 걸어다니는 것보다는 팔굽혀펴기가 훨씬 낫다 발끝치기와 출장식 호흡 10여 년째 감기, 몸살, 기침, 가래로 고생하고 기관지 천식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부지기수였다는 70대 초반의 김화백이 찾아왔다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119 구급대가 와서 병원에 빨리 갈 수 있는 장소에서 지낸다는 김화백이다 그의 변명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다 비가역성 질병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아주 흔한 병이다 비가역성이란 한 번 망가지면 절대로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폐는 한 번 나빠지면 재생이 불가능하다 결국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불치병인 셈이다 노인이 되면 폐기능이 떨어져 기침과 가래가 잦아지고 호흡곤란이 온다 상태가 나빠지면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른다 암이나 간 경변, 심부전증 따위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그 병으로 죽는 것보다 호흡곤란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성인의 13.3%가 이 병을 앓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약물남용, 대기오염 등 유발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만성폐쇄성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김화백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치료하러 전 세계에서 유명한 병원이나 중국의 명의를 찾아다니고 민간요법을 다 받아 봤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과연 치료 방법은 없는 것일까 먼저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똑바로 누워 발끝이기를 천번쯤 하면 코가 열리는 느낌을 받는다 이천번을 하면 코가 뻥 뚫린다 다음으로 앉아서 출장식 호흡을 한다 허리를 곧게 수직으로 세우고 편안히 앉는다 반가부자나 결가부자를 하면 좋지만 그냥 편안히 앉아서 해도 된다 출장식 호흡을 하되 세번 내쉬고 두번 들이마신다 들숨이나 날숨이나 코로 한다 숙달되면 네번 내쉬고 두번 들이마신다 처음에는 10분 정도 하다가 20에서 30분으로 점차 시간을 늘린다 날숨이 원만하면 들숨은 자연스럽게 된다 날숨을 통해 불순물인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에너지원인 산소를 몸속으로 받아들인다 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계피 생강차를 마신다 계피 30g 생강 15g에 물 페트병 1.8리터를 붓고 1시간가량 끓인다 저녁에 끓여 하룻밤 지나서 다음날 마시면 더 좋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잔 식사전에 한잔씩 따뜻하게 데워 마신다 한번 마시는 양은 100cc가 좋다 양파를 추가해도 좋다 계피 생강에 껍질째로 양파 2개 흰 부분을 포함한 팥불이 2개를 넣고 물 3000cc를 부어 30분 정도 끓여서 수시로 마시면 된다 귤이 있으면 2개를 반으로 잘라 통째로 넣는다 양파는 4등분을 한다 기관지가 약한 사람이라면 배나 배즙을 추가해도 좋다 이렇게 만든 차는 면역세포의 집합소인 림프절을 강화해주는 아주 훌륭한 천연항생제가 된다 피를 맑게 함으로써 중풍, 당뇨, 고혈압, 신장에도 큰 도움을 준다 여기까지가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처하는 일반적인 처방이다 김화백은 햇볕을 쬐면서 한 시간씩 출장식 호흡을 하고 천천히 걸었다 발끝치기 출장식 호흡, 허브차 마시기를 끈기 있게 실천한 1년 동안 그는 한 번도 119 구급차를 탈 기회가 없었다 단골 구급대에서 잘 아는 소방대원이 연락할 정도였다 영감님, 혹시 돌아가셨나 해서요 세상에 낫지 않는 병은 없다 위, 식도, 담도, 대장질환 소주 반잔으로 위암 고친 송별주 영감의 욕심 평생 소주를 마셨지만 과음하지 않고 적당량을 유지한 채 살아온 송노인의 위암은 정말 별것 아닌 증상으로 시작되었다 하긴 위암이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모호할 뿐더러 위암이 특이한 증상이 있다고 해도 소화불량이나 구토, 트림, 복부팽란감, 불쾌감, 식욕감퇴, 전신권퇴, 가스마리 등과 유사해서 의사들조차 대수롭지 않은 증세로 간주하기 쉽다 특히 위암은 아주 느리게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심각한 자각 증상도 없다 송노인이 그랬다 뱃속이 거북하고 콕콕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커지면서 피곤했다 짜증이 나고 기력이 없었다 참지 못한 송노인이 병원을 찾아가 종합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다 위암 말기 상태인데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잘하면 한 6개월 그는 일사후퇴 때 고향인 평안도에서 홀몸으로 내려와 청계천에서 마차를 끌었다 대부분 지게나 손수레로 물건을 나르던 시절이니 마차는 재벌급 운송수단이었다 그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덕대기에 석 달 만에 청계천 면의 점포를 하나씩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천엄에 빚보종을 썼다가 다 날리고 다시 행상을 시작했고 10년 뒤에는 동대문 시장이 거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만큼 돈을 버는 데는 귀재였다 오직 현금만을 고집했다 마침내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재벌에서도 그에게 돈을 빌리려고 찾아왔다 한때는 삼성그룹보다 현금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어쨌든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진 송노이는 마침내 동대문 시장의 거상 사금융 시장의 큰 손에서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 되었다 돈 관리도 철저했다 아내는 물론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일원 한 장 직접 건네주고 받았다 간혹 형편이 어려운 친지나 친구가 도움의 손을 뻗쳐도 야멸차게 거절했다 적어도 그의 사전에는 기부, 봉사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6개월의 시안부 인생이라니 미국으로 건너가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러다가 문득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내가 생각나서 한약방을 찾아온 것이다 나는 송노인에게 지금 당장 치료를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모든 재산을 좋은 일에 유익하게 쓴 뒤에 찾아오면 낫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한동안 말을 못하고 내 얼굴만 쳐다보았다 하긴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그 돈을 몽땅 남한테 주라니 누구라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송노인의 위암은 근본적으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암이란 질병은 그 발생 부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부를 뿐 생기는 원인과 치유방법은 근본적으로 대동소의하다 암을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은 몸의 기운을 순환시켜 인체의 자가치유 능력을 되살림으로써 정상세포의 생명력을 되찾게 하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잠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몸의 기운을 제대로 순환시키려면 우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또 암환자들이 죽는 것은 암세포 때문이기보다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심리적 충격과 낙심이 더 큰 원인이다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병을 딛고 일어서려는 신념과 그 신념을 실천하는 실행력 그리고 단 몇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는 체력만 있다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 내가 속노인에게 모든 재산을 유익한 일에 쓰고 다시 찾아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며칠 후 속노인은 전 재산의 10%는 직계가족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90%는 장애인 단체에 기증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 절차를 밟았다 그런 다음 그동안 인정머리 없이 야멸차게 돼 있던 친지나 친구들을 불러 모아 사죄 겸 송별의 자리를 마련했다 반년 뒤 죽어 헤어질 운명이니 미리 송별 파티를 연 것이다 송별주와 회복주 그러나 욕심 때문에 나는 그에게 한약을 처방하면서 매일 두 시간 이상 천천히 걷되 출장식 호흡을 하도록 했다 식사 때마다 마시던 소주 한 잔은 반잔으로 줄여서 계속 마셔도 좋다고 했다 그는 친지 한 사람이 위를 전부 절개한 다음 끼니로 소주 한 잔과 고기 콩물을 한 그릇 미음 한 그릇을 먹으면서 10년 이상 생존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똑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해온 터였다 송노인은 매일 저녁 서울 인사동의 고급 요정에서 친지나 친구들을 불러 모아 송별연을 베풀고 지난 날 야박하고 인색하고 모린정했던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사과했다 물론 그 자리에서도 소주 반잔에 고기 콩물 한 그릇만 먹었다 이렇게 송별 술자석이 계속되다 보니 자연히 사람들은 그를 송별주 영감이라고 불렀다 그의 집은 정능에 있었는데 송별연이 열리는 인사동까지 걸어서 다녔다 대략 40리를 오가는데 4시간 정도 걸렸다 남들은 공기 좋은 북한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는 매연이 심한 시내를 걸었다 그래도 걸으면서 4걸음 내쉬고 2걸음은 들이마시는 출장식 호흡은 잊지 않았다 그의 송별주는 6개월이 지나도 계속되었다 달력을 들여다보던 그는 6개월이 넘었는데도 죽지 않은 게 이상해서 병원을 찾아가 몸 상태를 점검했다 의사는 6개월 전보다 약간 호전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시 송별주를 나누던 친구와 친지들을 불러모아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전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송별주였지만 이번에는 병세가 약간 회복되어 회복주를 마시기로 했다 여전히 그는 맵기 식사로 소주 반잔 고깃국물 한 그릇 반쯤 익힌 채소 한 접시 미음 한 그릇을 철저히 지켰다 회복주를 마시면서 다시 6개월이 지나갔다 그런데도 그는 죽지 않았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전보다 조금 호전되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돈 욕심을 버리고 마음 편하게 산 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술자리 대신 먹고 살기 힘든 친지들과 장애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일에 나섰다 여기저기 귀동량으로 형편이 어렵다는 친지들에게 소문 없이 생활비나 자녀 학자금을 건네주고 장애인 단체에 익명으로 기부금을 냈다 여전히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걸었고 소식 원칙 또한 계속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머리가 날아갈 듯 가벼웠고 항상 불편하던 뱃속이 시원해졌다 죽음이 멀리 도망갔고 활기찬 새 삶이 열린 것이다 1년 후 그는 병원에서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는 마음을 바꿨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며 가족이나 장애인 단체에 기증하기로 했던 약속을 파기했다 그리고 다시 재산을 불리는 일에 나섰다 마치 그동안 쓴 것을 보충하기라도 하려는 듯 악착같이 달려들었다 얼마 후 그가 거액의 돈을 빌려준 재벌 회사가 부도났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는 전화기를 잡은 채 졸도했다 그러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낫지 않는 병은 없다 뇌질환 반신불수를 낮게 하려면 고성군에서 백길로 6km 떨어진 사량도에는 명물이 있다 아름다운 돌탑을 쌓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원을 빌게 해주는 한오백년 길이다 돈지항에서 본격적인 지리망산 산행길로 접어들면 수백미터에 이르는 길가에 돌탑 수십 개가 늘어서 있다 대대로 통영에서 살다가 이 섬에 온 정모씨가 섬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지극정성으로 쌓고 있는 돌탑이다 꿈의 부처님이 나타나 지리망산 오르는 길에 탑을 쌓아 등산객의 안전을 빌어라 라고 해서 시작한 일이라고 한다 그는 산자락과 계곡에 있는 돌을 일주일간 모았다가 탑을 쌓았는데 두 시간도 안 돼 돌이 바닥나는 바람에 돌을 모으는 작업이 제일 힘들었다고 했다 일일이 손으로 돌을 움직이는 일도 무척 힘들었단다 조금도 꿈쩍하지 않던 큰 돌을 지리떼를 이용해 움직이면서 마음으로 태산을 움직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물론 종일 힘든 일을 해도 배고픈 줄 몰랐다는 게 더 놀라웠다 아침에 빵 한 개, 낮에 빵 한 개, 저녁에 빵 한 개를 먹고 해가 지면 천막에서 자고 일어났지만 피곤하지 않았고 배고픈 줄도 몰랐단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돌탑 쌓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어느 날이었다 40대 여인이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정 씨에게 다가왔다 종일 행복하게 일하는 그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는 그녀는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놓았다 발레리나로 이름을 날리던 그녀는 어느 날 큰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졌단다 그러고는 죽음을 수없이 생각했다 흐리마돈나를 꿈꾸던 발레리나였는데 절뚝발이 신세가 되고 보니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였다 고민 끝에 남편도 두 아이도 팽개치고 유랑길에 나섰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면서 완치된 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정 씨는 내가 적어준 처방으로 친지의 반신불수를 고친 일이 떠올랐다 정 씨는 그녀에게 친지가 2년 만에 반신불수를 고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주면서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내가 적어준 처방을 그녀에게 주었다 뇌를 통하는 혈관의 혈액이 터져 생기는 뇌출혈은 뇌신경을 손상시킨다 뇌신경이 손상됨에 따라 반신불수가 되는데 뇌신경을 복구하려면 우선 뇌를 통하는 혈관의 혈액이 깨끗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약을 먹으면 될까? 아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될까? 역시 아니다 깨끗한 피를 만드는 비결은 깨끗한 음식과 깨끗한 마음이다 흰 밀가루는 독이다 밀가루를 정제해 속껍질, 씨눈을 제거하면 흰 속살만 남는다 이 흰 속살을 보관하려면 방부제가 필요하고 방부제를 뿌린 밀가루는 색이 누렇다 이 누런 밀가루를 희게 하려면 표백제를 써야 한다 특히 멀리 떨어진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밀가루는 더 많은 방부제, 표백제를 쓸 수밖에 없다 이 방부제, 표백제 덩어리인 밀가루는 당연히 맛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첨가제를 섞어 만든 게 우리가 먹는 밀가루 제품이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우리의 혈액은 썩은 물처럼 된다 특히 중병 환자는 항상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음식을 올바르게 먹어야 한다 통길이나 오트밀, 통밀, 흰 강낭콩이나 검은콩, 현미, 연근, 마, 다시마 따위로 밥을 해서 뜨거울 때 인절미 크기로 종이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끼니 때마다 데워먹는다 그리고 100번 이상 씹어먹는다 이들은 저항성 탄수화물로 인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밥을 먹기 전에는 익힌 유기농 채소와 해물, 두부 따위를 조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혈액이 맑아지고 대장에 유익한 미생물이 많이 생겨 면역력이 강해진다 노르딕 워킹이 필요한 사람들 아무리 좋은 고급 연료를 넣어도 운행하지 않고 세워두기만 하는 차는 금세 망가진다 인간은 걸으면서 진화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잡념이 생기고 보도당을 소모하는 근육이 약해진다 소아마비 환자는 아픈 다리에 힘을 주면 그 다리가 아파서 아프지 않은 다리로만 걷게 된다 결국 힘을 주지 않고 쓰지 않는 다리는 퇴화하고 말아서 영영 못 쓰게 된다 나는 소아마비로 절룩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재활치료로 노르딕 워킹을 시켰으면 정상인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39세에 소아마비를 앓고 한쪽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한쪽 발의 의지에 걷다가 말년에 휠체어 신세를 졌고 뇌출혈로 사망했다 그가 노르딕 워킹을 알아서 두 발로 걸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크다 아무튼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잘 적용된 사례로 노르딕 워킹은 소아마비나 반신불수 환자의 필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재활 특히 반신불수 재활은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본인 스스로 노력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 노르딕 워킹은 핀란드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이 눈이 없는 여름철에 연습하려고 만든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노르딕 폴 두 개를 지팡이처럼 사용하며 걷는데 상체에 30에서 40%의 힘을 줘서 상체에 운동을 하며 약한 다리에 힘을 기르게 해준다 700만 년 전 침팬지처럼 내발로 걸었던 우리 조상들의 걸음에 가장 근접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시로부터 친지의 완치 과정을 듣고 내 처방을 건네받은 여인은 자신이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한 그녀는 노르딕 워킹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1시간에 1.5km를 걸었다 한 달이 지나자 워킹 속도는 시속 2km가 되고 100일이 지나자 시속 4km가 되었다 1시간의 심리를 걷는 정상인의 속도가 된 것이다 그녀는 저항성 탄수화물이 풍부한 곡물과 채소 따위를 다 익혀 먹었다 위장장애가 없고 체온이 뜨거운 사람은 생식을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음중 체질에 심한 경쟁에서 오는 변비, 빈혈, 저체중, 우울증 따위에 시달리다가 뇌출혈이 생긴 그녀 같은 사람에게는 생식이 독이 된다 올바른 음식을 먹고 올바른 걷기를 한 지 100일쯤 지나자 그녀를 괴롭히던 모든 증세가 안개 거치듯 사라졌다 물론 그녀는 프리마돈나의 꿈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번뇌의 목록에서 사라지게 한 것이다 행복의 열쇠는 간단하다 자기 실제의 모습보다 잘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누구나 즉시 행복해질 수 있다 내 실제 모습보다 더 잘 보이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된다 그녀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 말을 곱씹으며 걷기를 계속하고 있다 낫지 않는 병은 없다 생식기질환 방황암 수술을 열 번 했는데 하루 2만 번씩 걷는 87세 노인 몇 년 전 제천에서 한 노인이 어느 병원장에 소개로 찾아왔다 나는 노인의 병과 경위를 살핀 후 그냥 가시라고 했다 그러나 노인은 무작정 약을 지어달랬다 전립선암 말기에 87세인 노인에게 무슨 처방을 할 수 있겠는가 연관님의 암을 치료할 약은 없어요 다만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게 하고 기운을 북돋을 처방을 원하신다면 그런 약은 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은 더 바라면 도둑이라면서 약을 지어달라고 했다 나는 숙지황 산약 산수유 택사 백복령 목단피 등으로 구성되는 육미지황탕과 위령탕을 합방한 처방을 해주면서 집에서 산사와 산작약을 큰 주전자에 넣고 끓인 후 수시로 물 대신 마시게 했다 육미지황탕에서 숙지황은 뺐다 노인은 소음 체질이라 이 약재가 몸에 해로웠다 노인은 약 한 재를 먹고는 별 도움이 안 된다면서도 또 약을 주문했다 도움도 되지 않는 약을 왜 또 주문하는지 물었더니 그냥 먼저 그대로 약을 달라고 했다 보름 후 그러니까 약을 복용한 지 한 달이 되어서 연락이 왔다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했더니 깨끗하답니다 현료, 단백료가 없어졌대요 이제는 약을 그만 먹을까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노인이 다시 찾아왔다 며칠 전 소변에 현료가 보여 병원에 갔더니 현료, 단백료가 다시 나온다면서 또 약을 지어달라는 것이었다 약을 먹지 않자 현료가 눈에 띄게 다시 나온 것이다 노인은 15년 전에 방광암 수술을 했는데 5년 만에 재발했다 6.25 전쟁 상위유공자 5급인 노인은 지정병원에서 재수술을 했다 지정병원의 수술비는 20만 원이었다 그러나 4년 만에 다시 재발하자 노인은 싼 게 비지떡이라면서 이번에는 비지정병원에서 500만 원을 들여 수술했는데 1년 후 재발했다 노인은 비싸도 별 수 없네 라고 투덜거리면서 500만 원을 버린 것을 무척 아까워했다 노인은 4년 동안 해마다 수술을 했다 4번의 수술을 마치자 이번에는 4개월마다 재발했다 결국 4개월에 한 번씩 4번 수술을 했는데 마지막 수술 결과는 나름대로 좋았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고 이번에는 암세포가 방광 표면에서 발견됐다 병원에서는 방사선으로 방광 표면에 있는 암세포를 줄인 후 재수술을 하자고 했다 그동안 방사선 치료를 8차례나 받은 노인은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거를 힘도 없었다 체중도 5kg이나 줄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병원에서 죽을 것만 같았다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을 것 같았다 그렇다 80세가 넘은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암세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밥을 잘 먹고 잘 걷고 잠을 잘 자는 것이었다 밥을 잘 먹어야 기운이 생기고 잘 걸어야 기운 순환이 되고 잘 자야 건강이 좋아진다 건강이 좋아져야 면역력이 생기고 암세포와 벌이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잘 먹고 잘 걷고 잘 자는 게 생존을 위한 암세포를 무찌르는 필수적인 세 요소다 요즘 암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의료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잘 먹지도 잘 걷지도 잘 자지도 못하는 허약한 환자에게 수술이나 약물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효과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의료계도 인식한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암센터의 제프리 마이어 하르트 박사는 대장암 환자가 운동량을 늘리고 몸속 당을 줄이는 식사를 했더니 대장암 재발 위험이 낮아지고 생존 기간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산소 없이 젖산을 통해 호흡하는데 이 호흡법을 억제하자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아무튼 노인은 무작정 퇴원했다 병원에서는 퇴원을 말리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 노인이 나를 찾아온 지 그럭저럭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보름마다 찾아와서는 언제 완치될 것인지 묻곤 했다 때마다 나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신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노인과 나는 이런 식의 우문현답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노인은 전립선이 심한 탓에 늘 기저귀를 차고 다녔다 수시로 소변이 나왔다 워낙 나이 많은 노인인지라 자식들이 모시고 다니면 좋으련만 항상 혼자 다녔다 제천에서 기차를 타고 청량리까지 와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왔다 5급 전쟁 유공자에게는 지하철이나 기차, 시내버스가 다 무료인지라 시간이 많이 걸려도 돈이 들지 않는 차편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까지 했다 노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 암을 고치겠다는 게 아니다 친손자를 보고 나서 편히 눈을 감겠다는 것이다 노인은 자식이 아홉이었다 딸만 여덟이었다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았는데 마흔이 넘는 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친손자가 없었다 노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전에 만보, 오후에 만보 씩 걸었다 추운 겨울에도 걸었다 제천의 겨울 날씨는 남쪽에서 철원 다음으로 추운 곳이다 주위에서는 암환자가 추위 속에 걷는 것은 해롭다면서 말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눈보러 갇혀도 오전, 오후에 만보 씩 걷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걷지 않으면 온몸이 아팠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보통 이렇게 걷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해롭다 그러나 하루에 이맘보 걷기는 이 노인의 신앙이고 신념이었다 신앙 신념이 있는 한 상식을 넘어서는 법이다 노인은 걷다가 초록색 식물을 보면 이내 슈베르트의 영가곡 아름다운 물방악관 아가씨의 좋아하는 색깔을 흥얼거렸다 푸른 잔디에 날 묻어다오 그녀가 초록빛을 좋아하니 검은 십자가 많은 꽃들도 필요 없네 오직 초록빛깔 한 가지로 물들여주게 그녀는 초록빛을 좋아한다네 산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한다는 노인은 내 앞에서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를 불러보기도 했다 초록색이 좋아 50년 동안 제천 산골에서 초록색 식물을 기르며 살고 있다는 노인은 아무리 언짢아도 초록색 식물을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일이었다 15년간 암투병을 했고 87세의 노인인데도 원길을 혼자 다니고 날마다 2만보씩 걷는 한 노인의 암세포는 분명 몸의 일부일 것이다 어느 날 미수 잔치까지 치렀다고 연락을 해왔다 그러면서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주었다 검사 결과를 본 의사가 방광 기능이 좋아졌으니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세상은 넓고 미친놈도 많다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세상에서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은 무엇일까 뇌 호르몬 같은 생물학적인 원인이나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 상실 등 심리적 원인을 제외하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이 가장 큰 정신질환 요인이다 통상 불황 우울증이라고 한다 돈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 맹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라고 했다 항산은 직업 일자리로 돈이 생기는 것이고 항심은 도덕심이다 누구나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이 좋은 줄 알지만 먹고 사는 데 찌들면 그게 아주 어렵다 불황 우울증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대박이나 한방에 집착하는 한탕주의형이다 술 담배 게임 같은 것에 중독되기 쉬운 사람은 한탕주의에 빠지기 쉽다 이런 것에 목숨을 걸면 목숨을 잃기에 딱 알맞다 다른 한 유형은 집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하는 외톨이나 노숙자가 되는 의욕 상실형이다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하는 충동까지 생긴다 지인 중에 60대 중반에 건축 설계사가 있다 젊어서 건축 설계사를 차렸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바람에 빗더미에 주저앉았다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아내 덕에 먹고 살기는 했지만 아내가 정년 퇴직을 하자 살기가 힘들어졌다 그는 여전히 수입 없는 회사로 버텼다 남의 회사에 취직하면 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자기 회사를 고집했다 당시 건축사 자격자들은 대부분 수입이 좋았다 그런데도 굳이 자기 회사를 고집하다가 적자 속에 수십 년을 보낸 것이다 하루는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 정밀검사를 하자 뇌신경이 50% 넘게 막혀있고 경동맥도 절반 이상 굳어있었다 수십 년간 속을 썩이면서 고민하고 살아온 결과였다 병원에서는 더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다 다행히 부모와 같이 살던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수용된 덕에 큰 돈이 생겼다 부모는 그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세상을 떴다 간신히 돈 걱정 빚 걱정 해서 벗어났는데 이번에는 형과 동생들이 유산을 나눠야 한다고 소송을 했다 그는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 그냥 법대로 나눠주면 되는데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며칠 전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절망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전해왔다 속을 상하면 속만 상하는 게 아니다 뇌세포가 파괴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 주변의 근육이 딱딱해지고 두통 가슴 통증 어지럼증이 생긴다 목 림프절이 굳어진 탓이다 소화 불량성 복통 변비 설사도 함께 나타난다 허리 주위 림프절이 영향을 받아 생기는 현상들이다 면역력이 떨어져 비염 천식 감기도 잘 걸린다 짜증 화내기 불면증 오래 자는 것 모두 스트레스가 불러오는 증상들이다 피그말리온 효가 흔히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오늘 밤 잠이 안 오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걱정을 하면 실제로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자기 충족 예언이라고 한다 말이 시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 예언자가 되어 나는 정말 운이 없다 어떻게 하는 일마다 안 되나 하는 마음을 먹으면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기 쉽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법이다 한 시간 후 아니 1초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피그말리온 효가라는 것이 있다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긍정적인 효가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진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았고 시베리아 유영지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고통이 곧 삶의 의미라고 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으면 절망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했다 걸어라 계속 걸어라 힘들게 걷다 보면 희망이 보인다 용기와 희망의 빛이 보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샘솟는다 죽으려고 20일간 걸은 남자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의연하게 어려움과 맞서고 있다 죽기는 쉽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사는 게 어렵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 유일한 재산인 집 한 채도 명예 퇴직금도 다 쏟아부었지만 망했다 아내의 친정돈까지 다 말아먹었다 돈이 없어서 파산 신청도 할 수 없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종일 술만 마셨다 죽을 때까지 마시기로 했다 두 달이 지나자 술 마시는 것도 지겨워졌다 술로 죽을 팔자가 못 되는구나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 죽기로 했다 제주도를 둘러보다가 그냥 해안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기로 마음먹었다 김포 제주행 2만 원짜리 할인 항공권을 구해 제주도로 갔다 홍안 근처 찜질방에서 자고 이튿날 새벽부터 걸었다 올레길을 따라 종일 걸었다 먹은 것이라곤 컵라면 한 개뿐이었다 하지만 죽을 만한 곳이 눈에 띄지 않았다 다시 찜질방에서 자고 이튿날 새벽부터 걸었다 어두워질 때까지 걸었다 먹은 것은 역시 컵라면 하나였다 죽을 곳을 찾지 못해 계속 걸었다 하루 20에서 30km씩 열흘간 200km를 걸었다 발은 부르트고 찢어져 양말에 피가 흥건히 고였다 발과 허리 다리가 아팠지만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견딜만 했다 배고픔도 사라졌다 비가 억수로 와도 걸었다 감기몸살로 오들오들 떨면서도 걸었다 제주도의 올레길은 425km다 열흘 동안 걷자 다시 처음 걷기 시작한 곳으로 돌아왔다 21쯤 걸렸다 마지막으로 한라산에 올라갔다 날마다 컵라면 한두 개를 먹고 올레길을 일주하고 한라산을 올라갔다 온 것이다 찜질방 해수탕에서 잠시 몸을 추스리면서 생각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는 처음 계획한 자살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내가 그리웠다 자식들이 보고 싶었다 아내에게 전화했다 나 내일 집에 갈 거야 일단 걸어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작정 걸어라 걷다 보면 답이 나온다 아니 일단 살아라 살다 보면 길이 열린다 절망과 고통은 삶의 한 부분이다 이것이 없으면 희망도 기쁨도 행복도 없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행복과 불행은 삶이 지속되는 한 반복되게 마련이다 무조건 걷자 오늘부터 걷자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귀중한 날이 아닌가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부분 읽어드리지 못함이 무척 아쉬운 책이었습니다 치료를 하시면서 그 사람의 삶이나 상황까지 모두 함께 하셨다는 게 저는 상상이 되지 않았는데요 제 주변인들이 대학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들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삶이 녹아있는 책이었고 그분들이 병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듣고 계신 분들 중 많이 아프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겨내실 거라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힘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계절이 겨울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골과 코가 빨개진 상태로 입김 후후불며 하얀 눈 위에 발자국 꾹꾹 새기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설경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